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. 오토컴플리트의 온뷰체인지 이벤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온뷰체인지는 마우스 클릭이나 키보드를 통해 선택 항목이 변경될 때 발생하고,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통한 변경 시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. 사용 예의입니다. 온뷰체인지 이벤트는 발생할 때 예전의 선택 항목과 새로 선택한 항목의 밸류와 인덱스를 반환합니다. 본 예제는 예전 선택 항목의 밸류와 새로운 선택 항목의 밸류를 얼렛으로 표시하는 코드입니다.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. 오토컴플리트입니다. 오토컴플리트에는 온뷰체인지 이벤트가 걸려있고, 온뷰체인지 이벤트가 발생하면 예전 선택 항목과 새 선택 항목의 밸류가 얼렛으로 표시됩니다. 마우스 클릭으로 선택 항목을 변경하면 온뷰체인지 이벤트가 발생하여 지정한 메시지가 얼렛으로 표시됩니다. 키보드를 통해 선택 항목을 변경할 때도 온뷰체인지 이벤트가 발생합니다. 오토컴플리트 상단에는 트리거가 있습니다. 이 트리거를 클릭하면 오토컴플리트에 대해 새 밸류 함수가 실행되어 선택 항목을 변경합니다. 트리거를 클릭하여 항목을 변경하면 온뷰체인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. 즉, 마우스 클릭을 통해 변경하면 발생하지만, 자바스크립트를 통해 변경하면 온뷰체인지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. 웹스퀘어 퀵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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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